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계열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보기가 돋아나오고 찬물은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안노라시던 그러한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가도 아주 가지는 안노라시만 고짖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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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